22번입니다. 대입 파악은 무조건 묶어놓고 푸세요. 첫 문장부터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마시고 소재, 주장, 결론. 묶어놓고 푸는 게 정답률만 높은 게 아니라 훨씬 빠릅니다. 이게 속도가. 자, 소재, 묶고요. 물론 첫 문장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해석이. 아이고, 마지막 문장이요. 하필이면 주장이자 결론이에요. 그러나, 나 중간에 읽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읽을 겁니다. 편하게 한 번만. 풀 때는, 읽고는 봐야 돼 당연히. 그런데 문제, 딱 선지를 볼 때는 오로지 소재, 같은 문장이지만 주장, 결론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첫 문장 보겠습니다. 이게 첫 문장 해석이 아마 문제 풀 때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소재 파악은 할게요. when it comes to가 about과 동의합니다. 인터넷에 관한 한.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것이 돈을 내다 아닙니다. 이거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페이, 이거 필수 자동사예요. 이익이 되다, 보상이 있다의 뜻이에요. 인터넷에 대해서는 단지 투 이하가 이게 이익이 되는 거다. 약간은 편집성. 편집성이 뭐니? 뭔가 집착하는 거예요. 야, 인터넷에 관해서는 말이다. 약간 좀 너가 집착하는 거. 편집성. 편집적인 거 좀 있는 게 좋아. 근데 이게 뭐에 집착하는지 아직은 안 나왔어. 자, 이게 줄거린 따라 할 거야. 기분, 뭐뭐를 고려하면 있죠? 읽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한 번 편하게 읽는 겁니다. 수식어 파트예요. 자, 익명성의 수준을 고려하면 모든 거, 자, 놓여있는 인터넷에 놓여있는 모든, 자, 뭐 익명적인 걸 고려하면 이제 줄거린 따라갑니다. 가주인조어. 분멸력이 있는 거다. 뭐가? 질문해. 의심해. 타당성을. 어떤 데이터의 타당성을 네가 의심하는 게 이게 분명히 읽는 거 아니냐. 네가 봤는데. 이제 알겠네. 여기서 편집성 또는 집착한다는 게 이거예요. 야, 인터넷에서 나온 데이터? 너 좀 의심 좀 해라. 다음 장볼게요. 자형적으로. 이것도 가주인조어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능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요. 자, 인도에서 왔는데. 그래서 당신을 놓게, 놓여있게 해. 방식. 자, 내가 뭔가 보호하는, 내가 딱 보호적인 위치로 나를 위치하게 하는 거? 이거 당연한 성향 아니냐. 본능 아니냐. 특별히 뭐 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요. 너를 알고 있다고 소개하면 아,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딱 놓여지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본능 아니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날 안 돼. 어, 누구세요? 이거 정상 아니냐. 힙배. 이거 고의로야.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 외우는 건 맞는데 고의로 일부러 수식어 구해요. 하므로 넘기는 거예요. 몰랐어도 푸는 게 참 없습니다. 당신은 그래서 일부러 뭐 하느냐. 어떤 문제 같은 거를 딱 만들어. 실전에선 전인사위치 해석 안 합니다. 후추식이에요. 그 개인이 입증해야 되는 뭐를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아는지 입증하게끔 한 어떤 문제 같은 걸 또 만들기도 해. 뭐, 뭐, 뭐 제시함으로써. 블라블라블라블라. 수식 오고. 한 번 읽고 넘기는 거야. 왜? 근거 문장 아니거든. 다음 문장. 일단 우리가 그 정보를 받고 그것이 통과를 해요. 아, 타당성을 통과하면. 그러니까 이 놈이 날 안 돼. 그런데 어, 타당해?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하다고 받아들여요. 다음 문장입니다. 모든 이것이 내가 왜 뺐냐면. 뭐, 발생합니다. 뭐, 몇 분의 순간에. 그러나 가나면 무조건 그러나 죄가 중요해요. 자, 이 모든 거 다 자연스러운 방어. 아, 이거 들어가야 돼. 메커니즘 아니겠냐. 끝. 수식 오고. 자, 이제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뭘 읽었는지 대충 기억나요. 아, 모르는 사람이 날 안다고 하면은 나 방어자세 취합니다. 내가 일부러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타당한 게 입증되면 이제 믿어요. 이제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풀 땐 오로지 소재 주장결로. 그런데 읽어놓은 봐야 이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자, 갑니다. 그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상의 세계. 다시요. 어떤 글도 소재에서 안 보상합니다. 하지만 가상의 세계에서 말이다. 우리가 아니, 경향이 있지 않냐. 아니, 방어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다. 자, 에즈담의 주호동사담은 따라서 하면서가 기본이에요. 어색함처럼이고요. 어떤 물리적인 위협이 없음에 따라 우리의 행복에. 기억 안 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제 중간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인터넷에선 조금 집착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알겠는 거야. 뭘 집착하려고? 뭔가 검증해야 돼. 읽어놓은 거 맞잖아. 아, 그런데 문제는 뭐야. 가상세계 사람들이요. 아니, 방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오답을 지우는 겁니다. 그러면 찾았으니까. 1번. 가상세계 특유의 익명성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나온 적이 있니?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 지웁니다. 2번. 인터넷 정보의 신뢰를, 신뢰도를 검증하는 기술. 자, 기술이 향상되다가 나온 적이 없고요. 3번. 가상세계에서는 현실세계와 달리 자유로운 정보, 정보 공유가 이 글의 주제일까요? 아니요. 인터넷에도 좀 집착 좀 하자. 왜 인터넷, 결론의 자주장. 아니, 왜 인터넷은 널 방어하지 않냐. 근데 이거 뭐야? 정보 공유 하자가 아니에요. 5번. 안전한 인터넷 환경 구축의 보안 프로그램 만들자. 나온 적이 없어요, 보안 프로그램이. 5번입니다. 방어 기재가 덜 작동하는 가상세계에서 신중하게 좀 검증 좀 하자. 이게 제일 가깝단 말이야. 풀 땐 오로지 소재 시장 결론. 묶어놓고 푸는 거예요. azo요.